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세계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전해드립니다. 세계 3대 시성으로 불리는 괴테의 첫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1년 괴테가 베츨라의 고등법원에서 법관 15로 일하면서 약혼자가 있는 샤를롯데 부프를 연모했는데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상심한 채 샤를롯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년 뒤 괴테는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며 잘 알고 지내던 예루살렘이라는 친구가 친구의 부인에게 사랑을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게다가 그가 목숨을 끊을 때 사용했던 총이 샤를롯데의 약혼자에게 빌린 것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본인의 경험이 합쳐져 괴테는 샤를롯데와 헤어진 약 2년 뒤에 이 작품을 단숨에 써냅니다. 이 작품은 젊은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베르테르가 죽을 때 입었던 푸른 연미복과 노란색 조끼와 바지가 유행했으며 심지어 베르테르를 따라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했고 오늘날까지 유명인의 자살을 따라하는 심리적 영어로 쓰이는 베르테르 효과는 이때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택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더 디퍼런스 더디 세계문학에서 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771년 5월 4일 아, 이렇게 떠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요 인간의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자네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네를 사랑하면서도 자네를 떠나는 나의 마음은 이렇게 기쁘다니 나는 자네가 나를 용서할 것을 알고 있다네 자네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 운명이 선택하는 것일까 불쌍한 레어 노래 하지만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고 싶네 제멋대로이지만 나는 열정적인 자네인 누이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니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지 진구여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싶다니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해 밝고 밝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해 아무튼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해 지구여 이곳의 나무들과 구석구석의 풍경은 풍성한 꽃다발처럼 아름답다네 나는 이곳에서 그저 한 마리 풍뎅이가 되어 꽃향기의 바다를 마음껏 즐기고 먹이나 찾으러 다니고 싶다네 이 도시 자체는 그리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지만 경관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네 그것이 아마 고인이 된 M백작을 움직여 아름답고 다양한 구릉들이 어깨를 맞닿으며 이어져 사랑스러운 계곡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 이런 정원을 만들도록 했겠지 정원은 의외로 소박해서 이곳에 들어서면 조예가 깊은 정원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식물을 그대로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지 나는 백작이 즐겨 찾았던 자리이자 나 역시 좋아하는 장소인 다 쓰러져가는 이 정자에 앉아 세상을 떠난 백작을 생각하며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네 이 정원의 주인은 곧 내가 된다네 아직 며칠 지나지도 않았지만 정원사도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어 그러는 것이 그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겠지 5월 10일 아 나의 영혼은 멋진 쾌활함에 사로잡혀 있다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즐기고 있는 향기로 가득한 봄날 아침처럼 말일세 나는 혼자 여기서 지내고 있지만 이러한 영혼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이곳의 생활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는 내 친구 평온한 존재감에 흠뻑 빠져 있다 보니 내 예술적 감각 역시 조용히 그 고요를 견디고 있지만 말이지 요즘에는 스케치 하나 붓질 한 번 할 수 없다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내가 위대한 화가인 적이 있었을까 싶네 아름다운 계곡에서는 나를 감싸 안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높이 떠오른 햇살은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어둠에 잠긴 숲 표면을 어루만지다 단 하나의 빗줄기만이 이 성스러운 어둠을 뚫고 숲 속에 환한 빛을 비춘다네 나는 졸졸 흘러내리는 냇가 옆 무성한 풀밭에 누워 땅에서 솟아난 수많은 신기한 풀들을 지켜보곤 하지 그 풀들 사이사이에서 다양한 모양의 수많은 벌레들이 자신들의 작은 세계에서 북적이고 있는 모습을 자그만 벌레들이 오글거리는 모습과 날벌레들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우리를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전능한 분의 존재와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감싸 안고 이끄는 따뜻하고 다정한 입김을 느낀다네 친구여 내 눈꺼풀 위로 황혼이 물들고 내 주변의 세계와 하늘이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처럼 내 영혼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면 나는 나는 자주 그리움에 젖어 생각에 잠기곤 한다네 내가 자네에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내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고 따뜻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신의 거울이 되는 자네의 영혼처럼 그 종이가 자네 영혼의 거울이 되도록 그것을 종이 미의 표현에 보여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지만 나는 거기에 실패하고 이러한 현상의 숭고한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겠지 5월 12일 이곳에 공중을 떠도는 무수한 영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따뜻한 천상의 환상이 있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만 이곳에서 나는 내 주변의 것들을 전부 나원처럼 느낀다네 이곳 초입에는 샘이 하나 있는데 멜리진과 그녀의 자매들처럼 나도 그 샘의 마력에 끌려 반하고 말았다네 작은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둥근 지붕이 세워진 곳이 나오는데 그 지붕 아래로 스무 계단 정도를 내려가면 대리석 사이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샘이 있다네 그 위를 덮고 있는 둥근 지붕과 주변을 애워싼 높은 나무들 이곳의 시원함에는 나를 매료시키고 전유락이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매일 이곳에 한 시간씩 앉아 있곤 하지 그러다 보면 마을 아가씨들이 이 성스러운 물을 길러오는 것도 본다네 그것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가장 순박하고 또 아주 필요한 일이지 예전엔 왕의 딸들도 직접 물을 기렀다네 그곳에 앉아 있노라면 예전 가부장 시대에 그랬을 법한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네 아마 아버지들은 이샘에서 서로를 알게 되어 아이들을 혼인시켰겠지 이샘 주변에 떠도는 자애로운 영혼들처럼 말일세 무더운 여름날 힘겨운 여정에서 돌아와 샘물의 시원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아마 이러한 기분을 알지 못하겠지 5월 13일 아 자네는 내 책들을 나에게 보내줄지 물었지만 친구여 제발 그러지 말게 나를 그것들로부터 좀 놓아줘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가르침이나 격려 자극도 받고 싶지 않다네 이미 스스로 충만한 내 가슴에 필요한 것은 자장가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 충분히 발견하고 있어 끓어오르는 피를 진정시키기 나는 아주 자주 자장가를 불러야만 했다네 이렇게나 내 마음이 불안정한 것은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야 하긴 내가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친구여 슬픔에 잠겼다가 곧 방탕함을 보이고 또 달콤한 연민의 감정이 곧바로 파멸의 열정에 휩쓸리는 내 모습을 곤혹스럽게 지켜봐야 했던 자네에게 말일세 나 역시도 이 가련한 마음을 병든 아이처럼 대하고 있다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다면 다 들어주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게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야 5월 15일 아 이곳에 사람들과 많이 가까워져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몇몇 생겼다네 특히 아이들이 말이지 처음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물어보았을 때 그 중 몇몇은 내가 그들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어 하지만 나는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네 다만 전부터 느끼고 있던 사실이 확실해졌을 뿐이지 약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평민과 가까이 지내면 손해를 볼 것처럼 냉정하게 행동한다는 거지 그들은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위험이 손상될 것처럼 평민들과 늘 냉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지 않나 아니면 일부러 겸손한 척 행동에 자신의 오만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더 예민하게 느끼게 하는 경박한 무리도 있다네 나는 우리가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존경을 유지하기 위해 소위 천한 무리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패배가 두려워 적을 피해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네 얼마 전 나는 샘가로 갔다가 어린 하녀를 보았다네 그녀는 샘가 계단 안쪽에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이도록 도와줄 사람이 오지 않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지 나는 아래로 내려가 그녀를 쳐다보았지 아가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물었다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점점 새빨갛게 되더니 아니에요 나리 라고 소리쳤지 사양할 필요 없어요 나의 말에 그녀는 또리를 머리에 놓았고 나는 그녀를 도왔지 그녀는 감사를 표하고 계단을 올라갔다네 5월 17일 나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었다네 하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나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나를 좋아하고 친근하게 대해준다네 그런데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아주 짧은 길뿐이기 때문이지 만약 자네가 여기 어디에 사람들이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네 지극히 다른 그 어디에 사람들처럼 평범할 뿐이라고 인간이란 존재는 다 그런 비슷한 존재 아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살기 위해 허비하고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그것을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그 시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아 인간이란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네 나는 가끔은 나 자신을 잊고 그들과 함께 아직 인간에게 허락된 즐거움을 만끽한다네 잘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거리낌 없이 악이 없는 농담을 주고받거나 마차로 산책에 나서거나 무도회에서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는 일들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받는다네 하지만 나의 내면에 발산되지 못하는 다른 많은 힘들이 머물러 있고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숨겨야만 한다는 건 영 마음이 편치 않아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오는 건 그러나 오해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운명 아니겠나 젊은 시절 친구였던 그녀가 떠나버리다니 내가 알던 그녀가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바보 멍청이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으려 하다니 하지만 한때 그녀는 내 사람이었지 그녀의 심장을 느끼며 그 위대한 영혼과 함께했어 그녀와 함께하면 나는 그녀는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졌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었으니 말일세 신이시여 그때는 내 영혼의 모든 힘이 남김없이 깨어나지 않았던가 그녀와 함께하면 내 마음은 온통 신비로운 힘으로 가득 차 그것으로 자연을 휘감지 않았던가 우리의 관계는 섬세하게 그지없는 감정과 날카로운 지성으로 어우러진 영원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것이 때로는 기이하게 변한다 해도 모두 재치 넘치는 천재의 표식이 찍힌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 그녀가 나보다 먼저 겪었던 그 시간들이 그녀를 무덤으로 이끌고 말았다니 내가 그녀를 잊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녀의 강한 의지와 그 고결한 관대함도 말이지 며칠 전 나는 V라는 밝은 인상의 청년을 만났다네 그는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었는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 물론 그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배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네 간단히 말하면 이것저것 아는 것이 꽤 많은 사람이긴 했어 그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을 듣고는 일부러 나를 찾아온 것일세 그러고는 파퇴에서 우드, 드필루와 빈켈만의 이르기까지 그의 지식을 마구 떠벌렸다네 그는 실처의 이론서 첫 번째 장을 다 읽었으며 고대 연구에 관한 하인의 원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나는 그저 잘 들어주었다네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개방적이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제후의 고위관리야 사람들 말로는 그분이 아홉 명의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 절로 가슴에 기쁨이 차오른다고 하더군 특히 그분의 큰 따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네 그분이 날 초대해 주셔서 조만간 방문할 생각이야 그분은 이곳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제후 소유의 사냥터 별장에 살고 있다네 부인과 사별의 시내에 있는 관사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허가를 얻어 이사했다고 하는군 그리고 몇몇 괴짜를 만나기도 했는데 전부 어울리지 않게 우정을 과시하려 하는 것이 정말 참아주기 어려웠다네 그럼 잘 지내게 이 편지는 아주 사실적이라 자네 마음에 들 것이라 생각하네 5월 22일 인간의 인생이란 그저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나 역시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왔네 인간의 활동이나 연구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목도할 때 모든 활동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일 뿐 그 목적은 겨우 우리의 빈약한 존재를 연장시키기 위한 것 이외는 전혀 없다는 걸 깨닫고 누네 그 연구조차 꿈꾸던 목적에 이르면 그저 그 자리에서 만족해버리는 것이 감옥에 갇힌 채 형형색색의 그림과 밝게 빛나는 풍경을 벽에 그리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빌헬름 이런 모든 것이 나를 침묵하게 만드네 나는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의 세상을 발견한다네 그곳은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기보다는 지적이고 좀 더 어두운 욕망으로 가득한 곳이지 그러나 모든 것이 아련하게 떠다니고 나는 그 세계 속에서 꿈꾸듯 미소를 짓는다네 학교 선생들이나 학자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면서도 왜 그것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지 하지만 어른도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 길 위를 헤매고 있다네 그리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스킷과 케이크 그리고 자작나무 회초리의 지배를 받고 있어 아무도 이런 사실은 믿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네 내가 이런 사실을 고백한다면 자네가 뭐라고 할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지 자네는 아마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테지 아이들처럼 빈둥거리며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인형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엄마가 과자를 숨겨둔 서랍 주변을 맴돌다 원하는 걸 얻게 되면 한 입 가득 과자를 물고 더 줘 하고 외치는 건 말이지 또는 그들의 하찮은 일이나 그들의 욕망에 화려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인류의 신성한 구원이라며 엄청난 일처럼 과장하고 떠들어대는 이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녕 행복할 것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겸손하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네 행복한 시민들은 자신의 작은 정원을 나원처럼 가꿀 줄 알고 또 불행한 사람들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치고도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그들 모두 환한 태양빛을 1분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있지 그래 그런 사람들은 고요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만족한다네 그러면 비록 그들은 갇혀있다고 할지라도 가슴 속에 언제나 자유의 달콤한 느낌을 간직하고 언제든 원할 때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5월 26일 아 자네는 마음에 드는 장소에 작은 오두막을 한 채 짓고 거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내 취향을 알고 있겠지 이곳에서도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았다네 신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그곳은 빌하임이라 불린다네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참 흥미로운 곳이야 좁은 길을 따라 마을을 벗어나 언덕을 올라가면 계곡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지 나에 비해 상냥하고 활기찬 주점 안주인이 나에게 와인과 맥주 커피를 따라준다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교회 앞에 있는 두 그루의 보리수나무야 그 나무들은 넓은 가지를 뻗어 교회 앞 작은 광장에 그늘을 만들어준다네 바로 그 조그만 광장을 농가와 창고 뜰이 딸린 큰 저택들이 둘러싸고 있다네 그렇게 편안하고 아늑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 테지 나는 주점에서 탁자와 의자를 내어달라고 부탁했어 커피를 마시며 호메로스를 잃는다네 어느 아름다운 오후에 내가 우연히 그 작은 광장을 발견했을 때 그곳은 참으로 고즈넉했다네 모두들 일하러 들에 나가고 없었어 거기에는 네 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 6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아기를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앉히고 바닥에 앉아 있었지 두 팔로 아기를 감싸 안아 가슴에 기대게 해서 안락의자처럼 해주고 있었지 그 아이는 검은 눈동자로 주위를 활발하게 살피면서도 얌전하게 앉아 있었어 나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 나는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쟁기 위에 걸터 앉아 그 형제의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렸다네 나는 바로 옆에 울타리와 창고 문 부서진 수레바퀴 등도 있는 그대로 그려 넣었다네 한 시간 정도 뒤에 있는 나의 의견을 전혀 더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 훌륭한 구성의 흥미로운 그림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어 일로 나는 오직 자연에만 의지해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내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네 자연만이 영원히 풍요롭고 또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물론 사람들이 시민사회를 참미하는 것처럼 예술의 여러 규칙이 있는 장점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어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리석은 짓이나 나쁜 행동을 저지르지 않듯이 예술의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은 무미건조하거나 조악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법이지 그러나 누가 뭐라든지 모든 규칙은 자연의 진실함과 진정한 표현을 방해할 뿐이야 그러면 자네는 이렇게 말하겠지 너무 심한 말 아닌가 규칙은 일정한 제안을 두고 무성하게 자란 덩굴을 잘라내는 정도일 뿐이야 이보게 친구 내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 사랑 같은 건 말일세 한 청년이 어느 아가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열정을 그녀에게 바치고 그녀를 향한 헌신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하루 대부분을 그녀와 함께 보낸다고 하세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달고 다른 속물이 그러니까 공직자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보게 훌륭한 젊은이 사랑은 인간적인 것이니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나 시간을 잘 배분해서 일할 때 시간의 반을 쓰고 휴식 시간을 그 아가씨에게 바치게 재산을 잘 계산해서 필요한 만큼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녀에게 선물하는 데 쓰는 것이 옳다고 보네 하지만 너무 자주는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생일이나 세례날 같은 때나 선물을 하게 청년이 그 말에 따른다면 그는 정말 훌륭한 젊은이겠지 그리고 나라도 그 청년을 관리로 등용하도록 모든 영주들에게 추천할 걸세 지독히 점잖은 신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은 자신들의 정자와 튤립 화단 채소밭을 보호하기 위해 재방을 쌓고 수로를 내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네 5월 27일 내가 괜히 흥분해 비유와 연설을 늘어놓느라 아이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잊었네 어제 편지에 짧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림 같은 모습에 빠져 쟁기 위에 두 시간 정도 앉아있었다네 저녁 무렵이 되자 팔에 바구니를 건 젊은 여인이 멀리서 달려와 그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있던 아이들에게 소리쳤다네 필립스 정말 대단하구나 그녀는 나에게 인사를 했고 나도 담내를 하며 일어나 그녀에게 아이들의 어머니냐고 물었지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큰 아이에게 긴빵을 반 잘라주고 작은 아이를 하나 울려 모성애가 넘치는 입맞춤을 해주었다네 제가요? 글쎄 그녀는 나에게 말을 이어갔다네 우리 필립스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큰 애랑 흰빵과 설탕 질그릇을 사러 시내에 다녀와야만 했답니다 나는 덮개가 떨어져 나간 그녀의 바구니 안에 담긴 그 물건들을 볼 수 있었다네 오늘 저녁에 우리 한스에게 수프를 끌어주려구요 말썽장이 큰 애가 어제 남은 죽을 먹겠다고 필립스와 싸우다 그릇을 깨뜨렸거든요 나는 그녀에게 큰 애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다네 그녀가 큰 애는 초원에서 거위 몇 마리를 쫓아다니는 중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애가 뛰어오더니 둘째에게 개암나무 작은 가지를 건네주더군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네 그래서 그녀가 학교 선생님의 딸이고 그녀의 남편은 사촌의 유산을 받기 위해 스위스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친척들은 모두 남편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녀가 이야기했지 남편의 편지도 답장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가게 된 거죠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통 소식이 없어요 왠지 그녀가 그대로 헤어지기가 섭섭해서 나는 아이들에게 일크로이처씩을 나누어 주었다네 그 어머니에게도 일크로이처를 주며 막내를 위해서도 수프와 함께 먹일 흰빵을 사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헤어졌다네 내 소중한 친구요 내 영혼이 방황을 멈추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일상의 범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네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며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일세 그 이후로 나는 그곳에 자주 간다네 아이들도 나와 친해져서 내가 커피를 마시면 설탕을 달라고 조르고 저녁에는 버터빵과 발효 우유를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일요일마다 아이들에게 꼭 일크로이처를 나누어 주는데 내가 예배 후에 그곳에 가지 못하면 대신 주점 여주인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부탁해 두었지 아이들은 나를 믿게 되자 나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네 특히 마을 아이들이 내 주위로 모여들면 그 아이들이 나를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며 흥분하는 모습은 나를 즐겁게 해 무엇보다 아이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고 걱정하는 애들 어머니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네 5월 30일 내가 전에 그림에 대해 했던 이야기는 시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일세 훌륭한 인식으로 핵심을 찾아내어 그것을 과감하게 표현하면 적은 것으로도 자유롭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오늘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시가 될 거야 문학이나 그림이나 전원시가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 꼭 그것을 다듬어야만 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서론을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큰 것을 기대했다면 자네는 또 실망할 것이네 이번에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젊은 농촌 총각일 뿐이니까 늘 그렇듯이 내 설명은 형편없을 테고 자네는 또 늘 그렇듯이 내가 과장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겠지 아 이번에도 역시 발하임이라네 그래 발하임에서는 언제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곤 하지 야외 보리스나무 그늘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가 맞지 않아 핑계를 대고 피해 있었다네 그때 젊은 농부 하나가 근처 농가에서 나오더니 지난번 내가 앉아 그림을 그렸던 쟁기에 다가가 무언가를 고치며 분주하게 일을 하더군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들어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곧 친해지게 되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 곧 마음을 터놓게 되었지 그가 설명하기를 그는 어느 미망인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수가 좋다고 했어 그는 미망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칭찬도 많이 했다네 그런 글을 보고 그의 몸과 마음이 그녀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더 이상 점지도 않고 전남편에게 넌더리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그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그가 그녀의 전남편의 잘못을 지울 수 있도록 얼마나 자신을 선택해주기를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지 그의 진실한 열정과 사랑 진심을 분명하게 설명하려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이야기해야만 할 정도라네 진짜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 되어야만 겨우 그 몸짓이 표현하는 것 조화로운 그의 목소리 그의 눈속에서 빛나는 비밀의 불꽃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 아니야 아니야 그의 전체적인 태도와 표현에서 우러나오는 그 부드러움을 표현할 말은 없을 듯 싶네 그것을 표현하려 노력해봐야 소용없을 뿐이지 특히 나를 감동시킨 것은 내가 그녀와 그의 관계를 오해해 그녀의 정숙함을 의심할까 걱정하는 부분이었다네 더 이상 젊지 않은 그녀가 그를 얼마나 강하게 매혹시켰는지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몸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나는 그저 내 안의 영혼에서만 되새길 뿐이지 내 생에 통틀어 그렇게 강하고 뜨거운 욕망을 순수하게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었다네 그래 고백하자면 나는 그런 순수함을 생각해본 적도 꿈꿔본 적도 없다네 그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떠올리면 내 영혼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 헌신적이고 다정한 모습이 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 내가 지금 그러한 불꽃에 사로잡혀 그리움에 애가 탄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나를 너무 책망하지는 말아주게 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미망인을 만나보려 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 미망인의 애인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 아마 그녀를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내 눈앞에 서있는 그녀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테지 내가 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망치겠나 6월 16일 왜 편지를 보내지 않느냐고 자네처럼 학식이 높은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건가 그저 나는 잘 지내겠거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말일세 그러니까 말일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는 내 심장이 깊게 파고들어버린 사람을 알게 되었다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알게 되었는지 조리있게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네 나는 그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사람일 뿐 훌륭한 역사가는 아니니 말이야 그녀는 천사라네 애인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안 그런가?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지 왜 그렇게 완벽한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네 그녀가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면 충분한 설명이겠지 그녀는 몹시 총명하면서도 순수하고 또 몹시 선량하지만 굳건한 사람이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늘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영혼은 언제나 고요하다네 이렇게 자네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말은 사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추상화에 불과하지 다음번에 다음번에 아니지 다음번에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써내려 가봐야 전에는 마지막까지도 글의 처음에서처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볼 테니 잘 들어보기나. 내가 공직자 S를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자신의 은신처, 그의 작은 왕국으로 초대받았다고 전에 한 번 썼었지. 나는 그 약속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마 그 조용한 곳에 숨어있던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곳에 가는 일은 없었을 걸세.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무도회를 열었는데 나도 기꺼이 참석했다네. 나는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지만 착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마차 한 대를 빌려 그녀와 그녀의 사촌 언니를 무도회장에 데려가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샤를노테 S라는 아가씨도 같이 데려가기로 한 것이지. 우리는 곧 아름다운 아가씨를 알게 될 거예요. 마차가 숲속으로 뻗은 넓은 길을 따라 사냥터 별장으로 들어서자 내 파트너인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다네. 아마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녀의 사촌이 덧붙였지.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음, 왜죠? 내가 물었다네. 그녀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어요. 사촌 언니가 대답했어. 아주 멋진 신사분이에요.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또 조건이 좋은 일자리도 알아볼 겸 멀리 떠나 있는 중이지요. 그때 나에게 그 이야기는 아주 시시한 이야기일 뿐이었지. 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즈음 우리는 저택 대문 앞에 도착했다네. 습한 날씨는 매우 무더웠고 지평선에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걸려있어. 여성분들은 천둥이라도 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 나 역시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어설픈 기상학 지식을 늘어놓으며 그녀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지.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한여가 안에서 달려나와 로테 아가씨가 곧 나오실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 내가 안뜨를 지나쳐 멋지게 지어진 안체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네. 집 앞에 뻗은 계단을 걸어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내가 지금껏 본 장면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다네. 현관 앞 로비에는 열한 살에서 열두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섯 명의 아이들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둘러싸고 있었다네. 적당한 키에 그 아가씨는 가슴과 팔에 분홍색 리본이 달려있는 아름답지만 수수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그녀는 아주 다정한 태도로 아이들에게 그들의 나이와 식욕에 맞게 검은 빵을 나누어주고 있었어. 아이들은 그녀가 빵을 잘라주기도 전부터 작은 손을 들고 기다리다 빵을 받고서는 고맙습니다 하고 천진난만하게 외쳤지. 자신이 받은 저녁방에 만족한 아이들은 빵을 든 채 어떤 녀석들은 로테가 타고 갈 마차를 보기 위해 뛰어나가기도 하고 좀 얌전한 성격의 아이들은 대문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네.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어. 숙녀분들은 밖에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안까지 들어오시게 해서요. 오치장도 하고 외출하는 것에 대비해 미리 집안일을 해놓느라 아이들에게 저녁 간식빵을 나누어주는 것을 잊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나누어주는 빵이 아니면 먹지를 않는답니다. 나는 그녀에게 별다른 의미 없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 행동의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네.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챙기기 위해 거실로 떠난 후에야 나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네. 아이들은 나에게서 조금 떨어져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그 중 귀여운 얼굴에 가장 어린 아이에게 조금 다가갔다네. 아이가 뒷걸음을 칠 때 막 거실에서 나온 로테가 말했지. 루이스, 친척 아저씨와 악수해야지. 그러자 아이가 거리낌 없이 손을 내밀었고 나는 꼬마의 코에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음에도 사랑스럽게 입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었다네. 친척 아저씨라뇨?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지. 제가 당신과 친척이 되는 행운을 가질 자격이 있나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가벼운 미소를 머금었지. 우리 일가 친척은 범위가 아주 넓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못한 분이라면 정말 유감이지만요. 로테는 집을 나서며 열한 살 정도 되는 제일 큰 여동생 소피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안부를 전해달라 말했다네.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에게 소피를 자신으로 여기고 말을 잘 들으라고 부탁했다네. 아이들 두세 명이 그러겠다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 하지만 여섯 살 정도 먹은 작은 금발 아이가 당돌하게 외쳤지. 하지만 소피 언니는 롯데 언니가 아니잖아. 우리는 롯데 언니가 훨씬 좋다고. 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아이 두 명은 마차 뒤를 기어오르고 있었어. 내가 아이들을 위해 부탁하자, 롯데가. 아이들에게 장난치지 않고 마차를 잘 잡고 있는다면 숲 입구까지 태워주기로 허락했다네. 우리는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여성분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 그들은 서로의 드레스와 모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무도회에 참석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 롯데가 마차를 세우고 두 형제를 내리도록 하자 녀석들은 롯데의 손에 다시 입을 맞추고 싶어 했어. 그 중 큰아이는 열다섯 살 소년답게 애정이 담긴 입맞춤을 했지만 동생은 대충 하고 말아버리더군. 그녀가 다시 동생들을 배웅하고 나서야 우리는 가던 길을 향해 다시 출발했지. 내 파트너의 사촌 언니가 롯데에게 얼마 전 자신이 새로 보내준 책을 다 읽어보았냐고 물었지. 아니요. 롯데가 대답했어. 저에게는 별로였어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전에 보내주신 책도 그냥 그랬어요. 나는 그 책이 무엇인지를 롯데에게 물었다가 그것이 X라는 대답을 듣고 몹시 놀랐다네. 어린 소녀의 평가나 확고하지 못한 의견을 가진 젊은이의 의견에 신경을 쓰는 작가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이 부분은 삭제합니다. 나는 그녀가 아주 분명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녀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면 얼굴에서는 늘 새로운 매력과 정신이 반짝였어. 내가 본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광채는 점점 더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네. 저는 어릴 때 말이죠. 그녀가 말을 이어갔어. 소설을 가장 좋아했어요. 일요일에 방 안구석에 앉아 미스 제니의 행복과 불행을 마음 깊이 함께하면서 얼마나 큰 행복을 느꼈는지는 아마 신께서만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종류의 책에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요즘은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게 된다면 딱 제 취향에 맞는 책이었으면 해요. 저는 책을 통해 나의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작가가 좋아요. 내 삶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내 가족의 삶처럼 재미있고 행복이 가득한 이야기를 쓰는 그런 작가 말이죠. 물론 우리의 삶이 낙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 되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밀려오는 마음의 동요를 감추라 애를 썼지만 그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다네. 그녀가 스티드 씨의 소설 웨이크필드의 목사나 엑스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을 펼치자 나는 그만 자제심을 잃고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모조리 털어놓고 말했어. 나중에 로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야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눈을 크게 뜨고 숨죽이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내 파트너 아가씨의 사촌언니가 코를 실루기며 몇 번이나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나는 상관이 없었어. 그러다 우리는 춤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네. 춤에 대한 열정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해도 저는 춤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고 고백해요. 로테가 이야기했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음도 잘 안 맞는 피아노지만 그 앞에 앉아 서투른 솜씨나마 춤곡을 하나 연주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기도 한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가 얼마나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빨려 들어갔는지 나의 영혼이 얼마나 그녀의 싱그러운 입술과 상기된 얼굴에 사로잡혔는지 그녀의 훌륭한 생각이 담긴 말에 내가 얼마나 빠져들어 그녀의 말과 표현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지 자네는 나를 잘 알고 있으니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일세. 나, 꽃마차가 무도회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목류병 환자처럼 마차에서 내렸어. 꾸민 듯 어두운 세계 속에서 길을 잃어 환하게 밝은 홀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도 알아채지 못했지. 내 파트너의 사촌 언니와 롯데의 파트너인 두 명의 신사 아우드란 씨와 앤 씨 도대체 누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겠는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자신들의 파트너를 데려갔어. 나도 내 파트너와 무도회장으로 들어갔지. 우리는 주를 지어 미뉴웨트를 추웠어. 나는 여러 명의 아가씨에게 춤을 청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가씨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끝맺지 못하기도 했지. 롯데와 그녀의 파트너도 춤을 추기 시작했다네. 그녀와 파트너가 나와 같은 무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내가 얼마나 기뻤을지 자네는 상상할 수 있겠지. 그녀의 춤은 모두가 보아야만 해. 그러니까 말일세 그녀는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서 춤을 추었어. 아무 걱정도 없는 듯 춤만이 전부인 듯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개의치 않으며 몸의 조화를 완벽히 이루면서 춤을 추었어. 그 순간 그녀에게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진 것 같았다네. 나는 그녀에게 두 번째 컨트리 댄스를 같이 추자고 청했지만 그녀는 세 번째에 같이 추자고 했어. 그러면서 그녀는 아주 사랑스럽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독일 춤이라고 했어. 이곳에 관습이 있어요. 그녀는 나에게 설명했어. 독일 춤은 원래 파트너와 추는 거랍니다. 제 파트너는 왈츠에 서툴러서 그 춤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고마워할 거예요. 당신의 파트너도 왈츠는 익숙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국 춤을 출 때 당신이 왈츠를 잘 추시는 것을 보았어요. 독일 춤을 저와 추시려면 지금 제 파트너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당신의 파트너에게 가서 이야기할게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그녀와 악수를 나누고 우리가 춤을 추는 동안 우리의 파트너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도록 했다네. 드디어 춤이 시작되고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팔을 이리저리 감으며 춤을 추었어. 그녀는 얼마나 아름답고 날렵하게 움직이던지 이제 왈츠가 시작되어 우리는 행성처럼 서로의 주위를 돌았지. 처음에는 왈츠에 익숙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약간 혼잡스러웠다네. 우리는 현명하게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 서툰 사람들이 홀에서 물러나자 아우드란 커플 한 쌍과 더불어 우리만 멋지게 춤을 추었다네. 그렇게 가볍고 즐겁게 춤을 춘 적은 없었다네.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 누구보다 사랑스런 아가씨를 품에 안고 주변을 보기 힘들 정도로 번개처럼 이곳저곳을 누비며 춤을 추는 그 순간 말일세. 그리고 빌헬룸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언제나 같이 있고 싶은 이 아가씨가 다른 사람과 왈츠를 주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니. 만약 내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말이지. 자네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홀을 거닐었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 앉았지. 내가 한쪽으로 밀쳐놓았던 오렌지 몇 개로 기운을 차렸어. 다만 로테가 그 오렌지 조각을 옆자리에 별 볼일 없는 여성들에게 나누어줄 때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듯했지. 세 번째 영국 춤에서 우리는 두 번째에 섰어. 행렬 속에서 춤을 추는 우리와 그녀의 팔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내가 얼마나 진실한 표현으로 충만했으며 또 얼마나 순수하게 그지없는 기쁨으로 가득했는지는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 우리는 어느 부인에게 다가갔어. 그 부인은 그리 젊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지. 그녀는 로테를 향해 미소를 지었으나 이내 경고라도 하듯 그녀를 향해 위협적인 손가락질을 하며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말하더군. 그 말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긴 듯 했어. 알베르트가 누구죠? 내가 로테에게 물었어. 이 질문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녀가 대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큰 팔자형을 그리기 위해 잠시 서로에게서 멀어져야만 했어. 우리가 다시 서로를 스치며 지나갈 때 그녀는 생각에 가득 잠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 뭐 숨길 일은 아니에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지. 알베르트는 아주 훌륭한 신사분이죠. 저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는 분이고요. 그 말이 나에게 새롭지는 않았지. 하지만 짧은 시간에 나에게 이렇게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와 미처 연관짓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져 엉뚱하게 다른 커플 사이로 끼어들어갔고 그 때문에 전체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다네. 로테가 로테가 급히 나를 이끌고 재빠르게 상황을 정리해 질서를 되찾아 주었다네. 아직 춤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 이미 오래전부터 먼지 평선에서 번쩍이는 것이 보이기는 했지만 나는 그게 기온이 낮아진 탓이라고 둘러댔었는데 천둥 소리가 너무 커 음악 소리가 묻힐 정도가 되었어. 세 명의 아가씨가 춤 대열에서 빠져나가자 그녀들의 파트너도 그 뒤를 따랐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음악은 멈췄지. 즐거움에 빠져있다가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면 더 놀라는 것이 당연하겠지. 상반된 감정의 대비가 너무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니 말이지. 우리의 감각이 예민해져 어떤 인상이든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이런 이유로 몇몇의 여성이 얼굴을 찡그리고 여러 명의 아가씨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았다네. 어떤 아가씨는 구석의 창문을 등지고 앉아 첫 번째 천둥이 치자 귀를 막더군. 그러자 다른 아가씨는 그 아가씨 앞에 꿇어 앉아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더군. 또 다른 아가씨는 그 둘 사이로 파고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둘을 껴안았어. 몇몇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던 여성들은 하늘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순환자들의 입술을 훔치는 엉큼한 젊은이들의 무례한 행동을 막지 못했네. 남자들 몇몇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래로 내려간 사이 나머지 무리는 그 집 안주인이 현명하게도 덧문이 딸리고 커튼이 쳐진 방으로 안내하겠다고 하자 모두 사양하지 않았지. 방으로 들어서 잘 롯데는 바쁘게 움직여 의자를 동그랗게 모으더니 모두를 그곳에 앉히고 게임을 해보자고 했어. 모두들 찬성하며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지. 그중 몇몇이 입맞춤이라는 달콤한 보상이라도 기대하는 듯 입술을 내밀고 의욕을 불태우는 것을 나는 보았어. 숫자 세기 놀이를 해요. 롯데가 말했지. 전부 여덟 명이 이군요. 자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 테니 자기 차례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되면 숫자를 세고 다음 사람이 그다음 숫자를 세는 거죠. 만약 틀리면 뺨을 맞는 거예요. 숫자는 천까지 세는 걸로 해요. 정말 재밌는 광경 아닌가. 그녀는 소면을 걷어올리고 원을 돌기 시작했어. 하나 첫 번째 사람이 시작하자 다음 사람이 둘 셋 하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 그러자 로테가 점점 빨리 돌기 시작했고 한 명이 숫자를 틀렸어. 찰싹 그러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바로 다음 사람도 숫자를 틀렸어. 또 찰싹 그러고 점점 더 빨리 도는 거지. 나 역시 두 번이나 틀려 뺨을 맞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때리는 것 같아 기뻤다네. 모두들 즐겁게 웃고 떠드는 사이 게임은 천을 세기도 전에 끝이 났어. 친한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자리를 뜨기 시작할 무렵에는 첫눈 번개도 그쳐 있었지. 나는 로테를 따라 홀로 나왔어. 가는 길에 로테가 말했어. 뺨을 맞내라 사람들이 날씨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나는 적당한 대꾸를 하지 못했지. 저야말로 말이죠. 로테가 말을 이겼어. 정말 겁쟁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용기 있는 사람인 척 해버렸네요. 우리는 창가로 다가갔지. 이제 천둥소리는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고 아름다운 보슬비가 땅을 적시고 있었어. 상쾌한 향을 가득 머금은 따스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어. 그녀는 창틀에 팔꿈치를 걸치고 서서 먼 곳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네. 하늘을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것을 보았네. 로테는 그녀의 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지. 클럽 슈토크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웅장한 송실을 떠올렸지.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던진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의 물결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 나는 주체하지 못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몸을 굽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어. 시인이시여. 시인이시여. 당신께서 저의 이 눈빛에 담긴 공경심을 보았더라면 그러나 나는 이제 당신의 신성한 이름이 세인들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6월 19일 아 지난번 내가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군. 내가 기억하는 건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는 사실이지. 내가 편지를 쓰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나는 자네를 아침까지 붙잡고 있었을 거야. 무도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아직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네. 아 그날의 일출은 정말 멋졌어. 이슬을 머금은 숲과 싱그러운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네. 우리와 동행하던 이들은 쫄기 시작했다네. 그녀는 나에게도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어. 그러고는 자신은 나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네. 당신이 잠들지 않는 한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둘 다 그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깨어있었다네. 하녀가 조용히 문을 열었고 로테의 질문에 그녀의 아버지와 아이들은 다 잘 있고 아직 잠들어 있다고 전했지. 헤어지면서 나는 그녀에게 오늘 한 번 더 만나러 와도 되느냐고 부탁했고 그녀의 허락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봤지. 그 순간 이후로 해와 달과 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할 수가 없네. 나를 둘러싼 세상은 그날 이후로 모두 사라져 사라져 버렸어. 6월 21일 나는 마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것 같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네. 내가 무엇을 원하게 될는지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생에서 이런 순수한 기쁨을 즐겼던 적은 없다네. 자네는 나의 발하임을 알 테지. 나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네. 그곳에서는 30분 정도면 롯데가 사는 곳으로 갈 수 있거든. 발하임에서 나는 나 자신을 느끼고 내게 인간으로 주어진 모든 것에 기쁨을 느낀다네. 발하임에서 산책하기로 했을 때만 해도 이곳이 이렇게 천국에 가까운 곳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멀리 산책을 나서거나 산에 올라가서나 아니면 강 건너편에서 나는 얼마나 자주 내 소망이 가득한 사냥터 별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친애하는 빌헬름 나는 스스로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았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고 관습의 궤도 속에서 안주하며 우왕자왕 하지 않으려는 욕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지. 언덕 위에 올라 아름다운 계곡을 내려다보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다네. 이곳의 작은 숲이라니. 아, 저 숲의 그림자에 쉴 수 있다면 산뽕우리는 또 어떤가 그곳에 서서 넓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서로 기댄 듯 다정하게 자리잡은 언덕과 골짜기들 그 속에서 길을 잃기라도 안다면 나는 그곳으로 서둘러 달려갔지만 곧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곳에 없었거든. 아, 그곳은 마치 미래처럼 아득하다고나 할까. 거대하고 어두운 무엇인가가 우리의 영혼 앞에 자리를 잡아 우리의 감각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지. 우리 존재 전체를 포기하고서라도 그저 유일하고 거대하며 아름다운 감정을 가득 채우고 싶은 이 열망 말일세. 그러나 말일세 우리가 그 열망에 열중하여 마침내 우리가 찾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예전으로 되돌아가버리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빈곤하고 제한된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 삶의 청량제를 갈구하며 괴로워하는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떠도는 방랑자라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무리 넓은 세상을 헤매고 다녀도 결국 기쁨은 그의 오두막에서 아내의 품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그들을 키우는 것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아침 해가 떠오르면 나는 바로 발하임으로 달려간다네. 그곳 주점의 정원에서 완두콩을 몇 개 따다가 자리에 앉아 콩깍지를 까면서 호메로스를 잃는다네. 가끔 부엌에서 냄비를 하나 골라 콩과 버터를 넣고 뚜껑을 덮어 불에 얼려놓고 뒤적이는데 그럴 때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던 사내들이 소와 돼지를 잡아 불에 굽는 광경이 떠오르고는 한다네. 이런 작은 부족 사회의 모습은 나를 평온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채워주네. 신께 감사하게도 나는 어떠한 허세도 없이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다네. 자신이 직접 기른 양배추를 식탁에 올리는 소박한 기쁨을 즐기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지 양배추뿐만이 아니라 양배추를 심었던 아름다운 아침과 물을 주던 사랑스럽던 저녁으로 가득한 멋진 날들 또한 점점 불어나는 부가 가져다 주는 기쁨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만끽할 수 있다네. 6월 29일 그저께 내가 롯데의 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내에서 의사 한 명이 롯데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네. 어떤 아이들은 나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또 몇 아이는 내 목을 졸라댔지. 내가 간지럼을 태우자 큰소리를 지르며 웃기도 했다네. 그 의사는 매우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람이었다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소매의 주름을 펴고 옷깃을 만지며 점잔을 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품위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았네. 나는 나는 그의 코웃음을 보고 그것을 알아차렸으나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시 카드로 집을 지어주었지. 그는 그 이후로 베르테르가 이미 버릇 없는 집 아이들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네. 빌헬룸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만큼 내 심장과 가장 가까운 존재는 없다네.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언젠가 꼭 필요하게 될 덕목과 힘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곧이 피우는 아이에게서는 의연하고 강한 심성을 알 수 있고 가벼운 장난을 치는 아이에게서는 세상의 위험을 극복해나갈 재치를 본다네. 그것이 때묻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말이지. 인류의 스승이 남겨준 금 같은 교훈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네. 만일 너희가 아이들처럼 되지 않는다면 내 사랑하는 친구요. 아이들이야말로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이자 어떨 때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존재이지.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아래에 두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하지만 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권리가 나오는 것인가. 단지 우리가 더 나이를 먹었고 더 분별력이 있기 때문인가. 자비로운 신이시여. 신의 눈에는 단지 나이 먹은 어린아이와 나이 적은 어린아이 그 이상도 아니겠지요. 당신에게 어느 쪽이 더 기쁨을 주는지 이미 당신의 아들이 오래전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말이지요.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럼 빌엘룸 자리께 더 이상 떠들고 싶지 않군. 7월 1일 아픈 사람에게 로테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마음 깊이 느끼고 있어. 지금 내가 그 누구보다 비참하게 앓고 있기 때문이라네. 로테는 시내에 사는 어느 점잖은 부인 댁에 며칠 머물기로 했어. 그 부인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테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지. 지난주에 로테와 나는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계시는 목사님을 찾아뵈었어. 우리는 4시쯤 도착했다네. 로테는 둘째 여동생을 데려갔지. 우리가 두 그루의 큰 호두나무 그늘로 덮인 목사관 마당에 들어서자 현관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있는 선량한 노인이 보였지. 그는 로테를 보자 얼굴에 생기가 돌며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는 것도 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네. 그러자 그녀는 얼른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앉혔지. 그리고 옆에 앉아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 노 목사의 버릇없고 지저분한 늦둥이 막내 아들을 사랑스럽게 안아주었다네. 그녀가 그 노인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지 자네도 보아야 하는데 그녀가 귀가 어두운 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건강하던 젊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전하고 여름을 카르스바트에서 보내기로 한 노 목사의 결정을 칭찬하며 그곳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말일세. 그리고 그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보다 훨씬 좋고 편안해 보인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는 그 모습을 말일세. 그 사이에 나는 목사 부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네. 노 목사는 그 사이에 완전히 생기를 되찾았어. 내가 멋진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호두나무를 칭찬하자 그는 약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네. 이 늙은 나무는 말이지 그가 이야기했다네. 누가 심었는지는 모른다네. 누구는 이 사람이 심었다 또 누구는 다른 목사가 심었다고들 안다네. 하지만 저 뒤쪽의 어린 나무는 내 아내랑 동갑으로 10월이면 50이 되지. 장인어른이 아침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날 저녁 즈음 아내가 태어난 것이지. 장인어른은 이곳에 전임 목사셨다네. 그분은 정말 저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셨지. 나도 마찬가지지만 말일세. 내가 27년 전 가난한 대학생으로 처음 이 마당에 들었었을 때 아내는 저 나무 아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네. 로테가 따님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는 슈미트 씨와 함께 일꾼들이 있는 들로 나갔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는 말을 이어갔지. 전임 목사가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그 딸도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이지. 그는 처음에는 전임 목사의 부목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전임 목사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했지. 그가 그가 길지 않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노 목사의 딸이 슈미트라는 사람과 함께 돌아왔다네. 그녀는 진심으로 롯데를 반겼어. 그녀는 활기로 가득 찬 갈색 머리의 아가씨로 이런 시골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기 좋은 상대로 내 마음에도 들었다네. 그녀의 연인은 잘생기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롯데가 계속 말을 걸었지만 우리의 대화에 별로 끼려 하지 않았어. 그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가 우리와의 대화를 꺼려했던 것은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이 완고하고 유머 감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았지. 아, 그 사실이 나에게는 참으로 유감스러웠다네. 산책 중에 롯데와 같이 걷던 프리데리케가 이따금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안 그래도 갈색인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는 것으로 그 사실은 더욱 확실해졌지. 그럴 때면 롯데가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겨 내가 프리데리케와 너무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곤 했다네. 사람들이 괜스레 서로를 괴롭히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네. 모든 기쁨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좋은 날을 찡그린 얼굴로 보내고 나서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 말일세. 그런 생각이 나를 환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저녁 무렵에 목사관으로 돌아와 탁자에 둘러앉아 우유를 마시며 세상의 기쁨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참지 못하고 불쾌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네. 우리 인간들은 자주 불평을 하는 존재죠. 내가 말을 시작했네. 좋은 날은 너무 적고 나쁜 날만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께서 매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즐긴다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분은 우리 능력밖에 일이에요. 목사님 부인이 말을 이었지. 기분이 몸 상태에 정말 좌지우지 된다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지.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어.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는 말을 이어 왔지.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 보고 잘 살펴서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로테가 말했어. 저도 모든 건 어쨌든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무언가가 나의 마음을 조롱하고 기분을 망치려 할 때면 저는 벌떡 일어나 정원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며 산책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기분은 어느새 달아나버리고 없죠. 내가 이야기하려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덧붙였다. 우울증은 태만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태만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천성은 사실 그런 태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 번만 힘을 내어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아주 순조롭게 굴러갈 것이고 일상 속의 순수한 기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데리케는 내 말에 집중하고 있었지. 하지만 젊은 청년은 나에게 반기를 들었다네. 인간은 자신을 조절할 수 없으며 게다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일세.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꺼이 떨쳐버리고 싶은 안 좋은 감정들입니다. 내가 덧붙였어. 그건 사실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인지는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병에 걸리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 어떤 쓴 약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는 노목사가 우리의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 이야기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향해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네. 저는 죄를 짓지 말라는 설교는 넘쳐나게 많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나쁜 우울증을 없애야 한다는 목사님의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도시 목사들이 나서야지 그가 입을 열었어. 농부들에게 우울한 감정 따위는 없다오. 하지만 목사 부인이나 행정관들을 상대로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군. 그 말을 듣고 전부 웃었다네. 그러다가 노목사가 기침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토론은 잠시 중단되었지. 젊은 청년이 다시 말을 이었다네. 아까 우울함은 죄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그건 너무 지나친 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대답했다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당연히 죄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는 것인데 당연히 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망치지 않으려고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도 그것을 숨기고 혼자만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음 좀 알려주면 좋겠군요. 불쾌한 감정은 바로 자격지심에 대한 내면의 불만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은 어리석은 허영심과 시기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흥분하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로테는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프리데리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나에게 계속 말하도록 격려했지. 누군가 말이죠. 내가 말했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저절로 피어나는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것은 폭력이라 불러마땅합니다. 그 어떤 선물이나 호의로도 폭군의 질투심이 망쳐버린 우리의 기쁨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벅차올랐다네. 지난 날의 무수한 시절이 떠올라 눈에서는 눈물이 흐리기 시작했지. 매일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나는 외쳤다네. 당신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기쁨을 더없이 누릴 수 있게 하고 그 행복을 더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내면 깊숙이 슬픔에 가득 잠겨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한 방울의 위로라도 건넬 수 있나요? 만약 꽃다운 시절을 당신에게 짓밟혀 펴보지 못한 여인이 큰 병에 걸려 공허한 눈빛을 하늘에 던지고 죽음을 앞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있는 것을 당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지요. 당신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침대 앞에 서 있다면요. 당신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다면 한 방울의 약이나 약간의 용기라도 주겠다고 불안에 떨며 있을 뿐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말하던 그 순간 지난 날 겪었던 예전 일이 떠오르고 말았다네. 나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나를 부르는 로테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지. 돌아가는 길에 로테는 내가 매사에 너무 열을 올린다고 나를 나무랐다네. 그건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이지. 나는 나 자신을 좀 돌보아야 한다고 그러다군 아 천사여 나는 당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오. 7월 6일 로테는 여전히 그 위독한 여자친구 곁을 지킨다네. 늘 그렇듯이 언제나처럼 온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녀는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녀는 어제 저녁에 마리안네와 꼬마 말헨을 데리고 산책을 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중간에 만나 함께 길을 걸었다네. 한 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한 다음 시내로 돌아와 그 샘터로 갔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그곳은 이제 천배나 더 소중한 것이 되었지. 로테가 낮은 담장에 걸터 안고 우리는 그녀 앞에 섰어.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어. 정말 내 가슴이 외로움에 사로잡혀있던 그 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더군. 아름다운 샘이여. 내가 말했지. 그 이후로 너의 시원한 그늘에 앉아 쉰 적도 없고 늘 바쁘게 지나가느라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구나. 아래를 내려다보니 귀여운 말헨이 물 한 잔을 떠서 서둘러서 올라오고 있더군. 나는 롯데를 바라보며 그녀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었어. 그 사이에 마렌이 물을 가지고 다가왔지. 마리안 내가 물잔을 받으려고 하자 그 작은 꼬마는 외쳤어. 안 돼! 그리고 귀엽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안 돼 롯데 언니 언니 먼저 마셔야지. 나는 그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너무 귀여워 참을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번쩍 안아 울려 입맞춤을 해주었다네. 그러자 꼬마가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 당신이 잘못하셨어요. 로테가 말했어. 나는 몹시 당황했다네. 이리 와. 마렌.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샘가 계단으로 내려갔다네. 자 여기 깨끗한 샘물로 씻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꼬마의 작은 손이 얼마나 열심히 얼굴을 문질러 댔는지를 지켜보았다네. 그 기적의 샘물이 모든 더러움을 막아 흉한 수염이 나지 못하게 한다고 믿고 있는 듯 했지. 로테가 이제 충분해. 그만. 이라고 말했지만 그 꼬마는 더 열심히 씻었어. 더 많이 씻어야 효과가 더 난다는 듯이 말이야. 비렐름 찬해니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난 그 어떤 세례식에도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네. 러테가 샘에서 올라왔을 때 나는 어느 민족의 죄를 씻어준 대예언자에게 하듯이 그녀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싶었어. 그날 저녁 나는 가슴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해해줄 만하다 생각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영 별로였어. 오히려 롯데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군 아이들에게 근거 없는 소리를 믿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그는 그런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어리석음을 불러일으키고 미신을 믿게 하는 원인이 되니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했네. 나는 그가 여드레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네.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신이 우리를 대하듯 우리는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진실을 마음에 깊이 되새겼다네. 신은 우리에게 즐거운 망상을 통해 황홀함을 맛보게 함으로써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말이지. 8 10 13 14 14